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실 현장은 선부동 신축빌라 복층 테라스 세대입니다. 분양가는 3억 1천 5백만원, 대출은 70%까지 가능합니다. 실평수는 37평, 전용면적은 16평입니다. 1계동 5층 8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서해선 달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자차기준 서한산IC 5분, 안산IC 8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근 초중고등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마트, 식당, 편의점, 공원 등 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깔끔한 구조에 편리한 전실입니다. 대형 3도어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와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고 심플한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거실입니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실용성 최상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쾌적함도 보장됩니다. LED 조명을 설치해서 밝은 실내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구조를 통해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주방입니다. 여유로운 조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삼성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을 통해 공간 활용도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층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작은 복도식의 테라스가 제공됩니다. 욕실은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넓게 확보된 면적으로 편리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안방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함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재로 된 계단을 통해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복층은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으로 쓰게 될 공간에 문을 달아서 1층까지 합해서 총 3개의 방이 제공됩니다.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실내로 생활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숲조망을 확보하고 있는 야외 테라스입니다. 1층 테라스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필로티 자주식 주차로 세대수에 부족하지 않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